아 알았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품을 소개시켜 줄게요 이게 호환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반동소주와 호환이 될지 모르겠는데 혼술이라는 제품입니다 소주 디스펜서예요 소주를 꽂아 놓으면 소주를 자동으로 따라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제가 이런 상품 들여 놓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격은 무려 12만원입니다 사실 이거 선물 받은 거예요 전달님이 선물해 줬어요 맨날 혼자서 술 먹는 게 쓸쓸해 보인다고 해가지고 자 뭐야 켜져 있어 아니 그냥 난 뻔했을 뿐인데 켜져 있어 뭐야 이거 소주 및 기타 주류 정량 공급기랍니다 아답터 둥그런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물을 통과시킵니다 아 이게 아답터네 여기 끝에다가 소주를 꽂고 틀면 나오는 뭐 그런 제품인가 봐요 자 씻어볼게요 엄청 간단한 구조인 것 같아요 이게 왜 12만원이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아답터 보면 아답터 앞쪽에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있는 토출구 토출구가 열리면서 소주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요 여기 끝이 공으로 돼 있습니다 공으로 돼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이 안동 소주를 꽂으면 그러니까 여기만 이제 세척하면 되는 거죠 세척은 이 버튼을 누르면 여기 올라오겠지 찡 올라오면서 자 소주 이렇게 열고 이거를 여기다가 끼우고 이걸 끼우고 뭔가 굉장히 불안한데 굉장히 뭔가 불안한데 이렇게 하면 이제 혼수리 준비 완료 이렇게 한 잔 따라줍니다 이렇게 한 잔 따라줍니다 근데 이게 12만원이라니 정말 어메이징한 가격입니다 진짜 어메이징 그 자체예요 자동으로 소주 따라주는데 12만원 저거 오늘 한 번 쓰고 말텐데 소주 한 병 따라주는데 12만원 나 부르지 아니 소주 마실 때 잘 쓸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소주 따라줄 때 무려 여기서 LED 빗으로 소주 잔을 밝혀준다고 분위기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 와 근데 별개로 세척하고 나서 계속 누를 때마다 물이 흘러내리는 건 불편하긴 하네요 완전히 말리고 써야 되는데 바로 씻어가지고 쓰려니까 물이 계속 흘러내려 와 이쁜 쓰레기네요 이쁘면 됐지 그리고 벽나발 불 때도 좋아 이거 봐봐 벽나발 불 때 딱 한 잔만 벽나발 불고 싶지 당연히 되는 거지 아씨 우세 유세 대박 온유세 대박 우리 자신있지 와 오우 예에에에에에에 그 거기 물통 가는 거 아니야 흠 패스트 어예이에서 코코넛 저렇게 먹지 않니? 솔직히 이거 있었으면 그 성에 평상 살았죠 여기 위에다가 윌슨을 물을 붙여넣으면 윌슨이 따라주는 거죠 그럼 윌슨하고 같이 오손도손 술 마시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죠 아우 편하다 내 손 하나 까딱 안해도 딱 담아주지 아우 편해 2개 설명 봤는데 수량 단계 조절되고 랜덤 향으로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거지? 버튼이 없는데? 그리고 설명이 없는데? 술 게임을 하고 뭐 이런 설명이 없는데? 본체 중간에 양쪽에 있는 좌우 터치 패드를 눌러 양조소로 합니다 어 왜 안돼 양쪽에 터치 패드를 누르라매 왜 안돼 오 된다 이제 된다 칸에 넣으면 있을까 딱 하니까 되네 된다 랜덤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? 두 개 동시에 누르는 건가? 랜덤 랜덤 기능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터치패드는 작동해요 지금 올라가면 보이시죠 2초 이상Du Yak 꾹 누르고 있으라구 우언 오오 uw 이 새끼들 매뉴얼에도 메뉴얼에도 안 적어놨어 메뉴얼에도 안 적어놨어 메뉴얼에도 안 적어놨어 자 랜덤으로 띠 띠 리 리 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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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. 자 이러면 결정되는건가? 아니면 따를때 랜덤모드로 결정되는건가? 유저인터페이스 잊지를 못하겠어 야 지금 취했나 지금? 술을 너무 마셨나? 따르기 전에 먼저 누르고 결정해야 되는건가? 띠로로 띠로로 띠로로다가 이거 다 꺼졌어 술 마시지 말라는거야? 띠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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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어 한번 따라 보자 아 빵이 나오면 술 안마셔도 되고 거르기네 눌러도 안나온다 빵이 되면 너 걸러 너 술로 걸러 자 다시 한번 띠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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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술로 마셔 띠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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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풀로 마셔 이거고 풀 아니면 빵밖에 없어? 풀 아니면 빵이네 아 세잔 나왔다 자네 꽉 채워주는데? 4단계네? 왜 4단계야? 자 이거 얼레스와 그로밋에서 본거 같은데 핏소 좋다 아 이게 안농소주가 35도에요 이거 테스트하다가 좀 마셨더니만 좀 취했어요 진짜 기분 좋네요 역시 술은 같이 마셔야 돼 소주 절대 미식가 폭탄주를 위한 황금비율 소주의 정석 나 오늘 집에 안갈래 참으로 시적절하죠? 이렇게 안농소주 샀는데 본수리가 이렇게 우리 집으로 들어오다니 참으로 시적절하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싶네 이제 다시 다시 다시는 울 지도 말아야지 그 집 앞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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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plin 난 아직 떠날 수 없어 나의 모든 사랑이 돌아가는 날에 Talking away I don't know I have to say it, say it anyway Today is the my days to find your tiny way I come for love, okay Take on me Take on me Take me Take on me I'll be gone In a theater Give me a call Baby, baby 지금 바로 전다줘 Give me a call Baby, baby 매일 날 기다려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문자라도 남겨줘 날 놀리지마 노 마치 늑처럼 용기를 삼켜 점점 단자에 가죠 사라져 나는 얼굴에 잘 급떠져 고백해 등 돌리게 외면 외면할까 자꾸 두려워 반응 깨끗 걱정을 뱉어서 오지않는 잠을 청하고 꿈 꿈보다 더 생생한 네 생각 때문에 끝내 밤을 세워 피스타기스토리아 오오오오 피스타기스토리아 오오오오 피스타기스토리아 오오오오 피스타기스토리아 오오오오오오 피스타기스토리아 우우호우 릴사기 썸냐 우우호우 릴사기 썸냐 우우 후 tweets 릴사기 썸냐 우우우헿 우리 엄마는 매일 내가 말했소 언제만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물장난 같아 쏟아치니까 우리 잔해 불 장난 우우우우우우호호호 우리 엄만 매일되게 말했어 언제나 남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뿔장난같았어 다치니까 우리 자랑 뿔장난 아 진짜 이샤 정신이 난 힘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샵.대마시안.com